아 고객님 고객님 안녕하세요 통장 만들어 드릴까요 돈은 없어 보이는데요 예 아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엄청 두꺼운데요 이 문이 얼만큼 두껍냐면 오우 이게 그냥 아 이것만 팔아도 도려면 되겠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사 모장입니다 드디어 현장에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밟아야지만이 맛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낙찰받은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어 대로변이죠 오랜만에 정상적인 물건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공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공략을 해서 수리해 가지고 바꾸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시기가 안 좋잖아요 이렇게 시기가 안 좋을 때는 사실 경쟁률이 확 떨어지고 평소에 구경할 수 없었던 우량 매물들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 좋다고 남들 얘기를 할 때 저는 오히려 평소에 구경하지 못했던 A급 물건을 쇼핑을 합니다 저 뒤에 1층 2층 물건이 제가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보기에는 허름해 보일지 모르더라도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세대수가 5,000세대 이상이 되고 지하철역에서 약 250m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물건은 은행으로 사용하던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어떻게 나왔느냐 보통은 경공매 물건이라고 하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낙찰받았던 물건은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인데 은행이 이제 이 사업을 청산하게 되면서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통해서 그것도 공매라고 하거든요 은행이 갖고 있던 물건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우리 수탁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수탁재산을 제가 온비들을 통해서 낙차를 받은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은행이 있다는 거 이유만으로 그냥 살 수가 있나 어떤 포인트를 제가 확인했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제가 이 물건을 낙찰받은 이유는 은행은 지금 그 사업을 더 이상 영유하지 않게 돼서 접게 되지만 은행이 있던 자리는 보통은 유동인구가 확보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점에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 유동인구 조사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먹자산권이라고 하면 유동인구가 계속 이동하겠지만 은행은 주변에 거주세대 이런 유효 숫자를 보고서 항상 입점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고정적으로 영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은행 물건에 임대가 얼마에요? 물어보면 보통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답변을 잘 못하십니다 특히 1층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해 주시는데 그거는 조그만 평수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고 내가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계획을 세워보면 나중에 분할한 다음에 금액을 산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팽크TV에서 이런 영상을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은행이 1층 전체 2층 전체를 사용하다가 이거를 2개 3개로 쪼개서 분할로 임대하게 되면 임대 수익을 확 올려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입찰 전에 스타벅스에 입점 제안서를 냈었습니다 제 물건이 아닌데도 그냥 내봤어요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혹시 이런 물건을 관심이 들까? 그런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스타벅스에서 전화를 바로 주셨더라고요 아! 저희가 찾고 있던 입지입니다 긍정 검토하겠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몇 프로를 지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타벅스에서 입점 제안한 방식인데 그 조건을 제시하고 지금 저희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스타벅스 말고 사실 다른 메이저 프랜차이즈에도 입점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긍정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괜찮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이 쪼겨더라도 각 영업점마다 가시성과 영업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분할을 해야만 하니까 그 부분까지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임장에 왔을 때는 저녁 때였거든요 딱 한 번 와봤는데 받고 나서 지금 낮에 또 처음 와봤는데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기 주변을 봤는데 공실이 없더라고요 주변에 공실이 없는 거는 너무나도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임대를 내놓게 되면 그게 적정 임대료라고 하면 충분히 빠른 기간 안에 임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게 가장 큰 거 아닌가요? 임대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공실이 없고 그러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리가 되게 오래된 자리에서 엄청나게 대박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소비는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대로변을 보면 거의 그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결과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좋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내부를 보지 못했어요 어차피 은행 내부는 뻔할 거니까 자리만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도 좀 확인을 하고 여기 어떻게 분할해서 임대를 놓을 것인지도 확인을 하고 겸사겸사 제 일도 볼 겸 오늘 유튜브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차를 받은 은행 물건 아무도 없는 은행 내부를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건물이 끝에 나와 있지만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옆에가 여기서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걷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 있는 건물은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낮은데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고용복지부도 있고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구청도 있고 해서 공공기관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려고 하는 유동인구도 있습니다 중간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여기 횡단보도 앞에 있는 건물이어서 옆블록에 있는 건물보다 거기가 지하철 여기서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도 횡단보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좋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이 지금 코너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면 노출이 한 부분만 된 게 아니라 코너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을 하더라도 한쪽에 전면을 차지하고 나머지 한쪽이 이 코너와 좌측을 차지한다고 하면 1층을 한 개로도 임대할 수 있지만 최소 두 개로 분할을 했을 경우에도 두 개 모두 다 가시성을 잘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제가 이런 건물을 볼 때는 단순히 임대료가 얼마야 얼마야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임차인으로서 여기서 영업을 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도 항상 챙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건물이 8층 건물인데 도출 간판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은행에서 이미 좋은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도출 간판 자리까지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업을 하지만 이렇게 횡단보도 맞은편에 있는 곳은 간판으로 영업이 상당히 잘 되는 곳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면 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지금 지하철역 말고도 여기 인테리어만 잘 해놓는다고 하면 이쪽은 충분히 손님을 끌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1층이 건물의 얼굴이잖아요 이제 1층의 건물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타벅스로 바뀌고 아니면 다른 카페로 바뀌게 되면 건물도 더 생동감을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제가 받은 은행은 바로 시티은행입니다 시티은행 여기 이제 종료된다고 지금 써놨네요 지금 영업점은 철수를 했고 CD기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CD기도 철거하기로 계획을 잡아놨다고 합니다 아 네 지금 쇼파랑 집계는 다 빠졌고 지어진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은행 인테리어도 약간 이 CD색 도는 은행 인테리어는 초창기에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에 은행 직원들이 있고 뒤에 뭐 차장님, 점장님이 있던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은행 로비고요 이쪽에 상담, 상담하고 있네요 야 이거 봤어요 여러분들 엄청 두꺼운데요? 문이 얼마큼 두껍냐면 어우 이게 그냥 이것만 팔아도 돌려면 되겠네 고철값이 상당할 것 같아요 이거 개인 근거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은행은 또 특수 제작이어서 이 틀까지도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어우 등이 여기도 뭐 있었는데 좀 뺀 것 같아요 아 여기에 이렇게 엄청 쌓아놨던 거 아니에요 현금이에요 와 시티은행 건물 제가 두 번째 입찰해요 지난번에도 정말 아쉽게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번에 시티은행 드디어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은행도 받아보고 은행 농협도 들어가보고 은행을 몇 번 해봤는데 여기는 이렇게 도심 속에 역세권에 있어 가지고 은행 중에서는 저는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층이 층고가 상당히 잘 나와요 지금 저 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고 하면 나중에 카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인테리어가 예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장하고 도장 놓는 곳이고 은행 직원들이 업무를 봤던 곳인가 봐요 여기 이거 써 있어요 밝은 표정 밝은 인사 환해지는 상계동 지점 고객님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통장 만들어 드릴까요 돈은 없어 보이는데요 대출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앉으면 바로 미소가 미소가 나오네 미소가 웃을 수밖에 없는 야 저는 근데 여기 왔을 때 일단은 은행은 늘 그 생각은 했어요 그냥 금고를 철거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다 금고 철거하는 게 만만치 않지만 어차피 여기는 크레인이 들어와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철문 값을 좀 높게 쳐달라고 해서 철거비를 좀 낮춰 봐야 겠습니다 제가 행크티비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동산에 왔을 때 그 기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긍정의 기운이 좀 들은 거 같아서 저도 기분 좋습니다 아마 다른 고객님들 다른 손님들이 이 자리에 방문했을 때도 그런 기분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1층은 만족스럽습니다 네 만족스럽고 2층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2층은 대출 상담 처음에 대출 받을 때 너무 싫었어 왜냐하면 돈 있는지 없는지 너무 확인하더라고요 여기는 화장실이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돼서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래도 그나마 소변기를 빨리빨리 쓸 수 있어서 괜찮은데 여자 화장실도 보면 지금 딱 이게 한 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나중에 화장실은 공사를 할 때 감안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2층 대출 상담 받으러 올라갑니다 어우 2층도 그냥 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오 좋아요 카페로 만들면 2층도 카페 자리가 좀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쪽도 횡단보도에서 여기가 보이기 때문에 이쪽 간판부터 이 자리를 광고 자리로 정말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은 임차인이 좀 선호하는 포인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상담실 대출 상담실 엄청 많습니다 건물이 좀 유리로 칸막이 되어 있는 거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바로 부동산 공사하는 게 지금 떠오르니까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이 아 그래도 최소화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것만 털면 되고 아 여기 있습니다 철문 오 아까보다 더 두꺼운 것 같은데 오우 이만큼 밀어 놓고 이중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요즘 철문을 많이 찍네 이상해 이거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 계속 철문만 찍어 자 여기는 VIP 고객분들 개인 금고를 보관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피디님은 이쪽 방금가 있으면 뭐 넣을 것 같아요 넣을 거 없다고?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그리고 제가 은행을 받아서 이 은행에 설치된 이런 시설까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이 오랜만에 너무 멀쩡한 건물이에요 대부분 경매 공매하면 어렵고 복잡한 걸 왜 해요 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은행 건물이에요 제가 낙찰 받고 나서 장금 내고 킬을 받으면 그냥 끝이에요 명도도 필요 없어요 이거 철거해서 임대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경매 공매하면 남하고 부딪히고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해서 나는 멀쩡한 매물만 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 공매 한번 배워두면 평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를 한번 완성해 두면 이렇게 고급 물건도 얼마든지 또 쇼핑할 수 있는 게 바로 경공매의 매력이고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일단 선입견을 버리시라는 얘기고요 현금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큰 물건도 명도나 이런 부담도 없이 그리고 요즘 중개 사고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온비드 공공기관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도 내지 않아도 되고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는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깔끔한 거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은행 면적하고 임대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1층이 87평이고 2층이 100평 정도가 됩니다 이 물건은 52억 3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45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자는 1,700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4%대 후반으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체를 그냥 임대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층 87평 1,700에서 1,800 나오더라고요 임대료가 보증금은 2억에서 3억 사이고요 2층도 마찬가지로 2억에 1,100 전체가 2,800에서 2,9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임대료가 나오는 것을 예상을 했고요 지금 고금리이긴 하지만 이 고금리에서 그 대출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월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도 좀 부담이 없고 이거를 나중에 매도했을 때는 월세가 얼마로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77억에서 90억 사이로 그 정도로 매도가를 산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그냥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감이 서지 않지만 한 포인트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안정성이 있구나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임차인이 영업을 잘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이론으로 강의하는 것보다 이렇게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화한다고 하시면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매물건을 볼 때는 공매물건 같은 경우는 옴비드에서 택하는데 공매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검색해 보시면 내가 원하는 매물을 또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옴비드 자체가 보통 경매 유료 사이트보다는 사용하기가 훨씬 더 불편합니다 조건 검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이거 너무 불편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불편하면 다른 경쟁자들도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런 불편함을 즐길 수 있도록 오히려 불편함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부동산은 타이밍입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오히려 우량 매물을 저렴하게 매입하면 그게 바로 기회를 잡는 겁니다 지금 일단 비포어를 보여드렸고요 이 물건도 빠른 기간 내에 바뀐 모습까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영상 촬영하면서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일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층에 자리가 없어 2층에 자리가 없어 지난번에는 밤에 왔을 때도 잘 됐었는데 지금 낮에 오니까 더욱 더욱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보면 또 학생층만 있는 게 아니라 주부분들 그 다음에 연습 드신 분들까지 여기 다양한 유동인과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스타벅스에서 바로 연락이 왔던 거지 근데 스타벅스 관계자가 또 보면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놓는 게 정답이라고 봐요 물론 스타벅스가 있으면 가장 폼나는 건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폼은 덜 나더라도 임대료를 가장 많이 납부하면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외에도 다른 곳에도 입점 제안을 했고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임차인을 고를 겁니다 물론 그 임차인이 카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를 통으로 아니라 분할로 나눴을 때도 임대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1층을 분할할 경우엔 두 개로 분할할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카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카페는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이거 처음 해보는 거야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대류변이죠 오랜만에 정상적인 물건 멀쩡한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거 막 툭 치고 가셔 오랜만에 정상적인 물건을 저 할머니가 엉덩이 건드려가지고 됐고 от